내일 운영위에서 강의경씨가 나와서 또 새로운 증언이나 아니면 지금 윤 대통령이 나오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하는 증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나올 때까지 정리된 거, 예를 들면 녹취라든가 정리된 걸 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또 녹취를 풀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내일 운영위 때 전문용어로 까겠죠. 네. 운전기사 쪽에 증언과 폭로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4천 개 파일, 컴퓨터도 있고 휴대전화도 있고 이런 파일이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또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올 것이다.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일 운영이 집중을 하고 돌아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드 주가조사건 모혜인 처벌에 대한 한 곳장 접수 최강욱 전 의원이 하고 있던데 김건희 여사는 사실 국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라고 명령까지 했지만 안 나왔습니다.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는데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만약에 나왔다면 의원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질의 딱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떤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그거부터 틀었을 것 같아요. 대선 때 아내로서 역할만 충실하겠다. 사과들이 고개 숙이고 했던 거. 기자회견 영상. 비포 김건희와 애프터 김건희.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부터 부렸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멤버 유지를 왜 이렇게 했었냐. 이건 너무하지 않냐. Y-U-J-I.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 유지를 이렇게 썼냐. 유지 이렇게 쓰는 게 어딨냐고. 유지 영어로 쓰려면 메인테인. 뭐라고 써야 되나요? 매니지먼트라 써야 되나요? 메인테인. 이걸 써야 되지 않아요? 유지하려면. 메인테인 써야 되는데 유지. 그거 물어보고 싶다. 그래요. 꼭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순간을 보고 싶었는데 막혀 있고 수사도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우정 총장은 지금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감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쏘나기는 피하고 가자. 시간 끌기 작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것이 기술을 하겠다는 걸로 들립니까? 그렇게는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항고가 돼서 내가 수사지휘까지 해봤는데도 불기소더라. 네. 그래서 지금의 불기소를 더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 불기소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지휘.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런 거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에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검찰총장 임명권까지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검찰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빨리 균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총장 인사가 되면 총장이 다 또 하는 거잖아요. 인사를. 물론 법무부 장관이 있지만. 지금 하니까 2년 후에 다시 한 번 검찰총장 인사권이 있어요. 그럼 그때를 좀 노리고 있는 검사의 분위기. 그러면 이제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면 안 되죠.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검찰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검사 탄핵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왜 이거는 안 하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논리가 또 있어요. 지금 불기소에 대해서 총장 되자마자 지금 한 게 불기소 사건인데. 이건 수사 지위가 배제되어 있거든. 그렇네요. 그래서 수사 지위가 배제됐기 때문에 김건희 도이치못에서 불기소에 대해서는 심우정 총장은 아무런 손댈 수 없었는데.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냐. 아. 그런 논리로. 감정상 탄핵하고 싶지만. 그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 지위권. 그러니까 수사 지위에서 배제가 됐다고 그걸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상황 자체도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때. 어쨌든 형식으로는 수사 지위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하. 이거 좀 황당합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 때문에 검찰총장 이번에 탄핵은 안 하고 보류를 한 거다. 그래서 찬반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 여론을 듣는다는 것이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준석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크크 하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슈퍼챗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내 관여할 바 아니고요. 본인이 알아서 사세요. 본인이 알아서 사세요. 자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팀즈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슈퍼챗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국감 기간 동안 수고했다. 힘내라 하신 분들은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고요.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왜 오마이가 혜택을 받는 거야? 나한테 후원금을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아니 뭐 수고는 내가 하고 슈퍼챗은 오마이가 받고. 여기서 방송하시면서 또 수고하시니까. 아니 후원금이 꽉 찼기 때문에 그냥 오마이에 보내주세요. 벌써 꽉 찼습니까? 네. 지금 의원들 각 의원체면 난리던데 지금. 이거 계좌번호 띄우고 난리 났던데. 정청래 위원장은 꽉 찼다. 거기도 난리면입니까? 바이든 해야 되겠네. 바이든 난리면. 후원금 바이든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오마이티비 슈퍼챗 보내주셔서 정청래 위원장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설특검까지 지금 제출했잖아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동작전. 양동작전. 이게 상설특검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김건희 특검 법관에 있는 의사. 지금 대중의 정서를 제가 비교적 빨리빨리 캐치하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21대 때는 민주당 180석이나 줬는데 뭐 하고 있냐. 맞아요. 뭐 했냐. 이건데. 이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각자 다 싸우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법사위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탄핵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성과가 없지 않냐. 너무 답답해. 이거잖아요.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지 않냐. 이거거든요. 성과를 내려면 특검은 계속 거부권으로 막히니까. 그럼 상설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상설특검은 여당 추척권을 배제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규칙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는 아니 이러는 게 어딨냐. 이런 게 어딨긴 어딨어. 추천하는 건데 왜 여당을 배제하느냐. 최순실 때도 야당이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드루킹 특검 때도 그때도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를 특검하는데 오현우 대표를 특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비유가 딱 뒤에 박히네요. 그렇잖아요. 오마이뉴스를 특검하려면. 오마이뉴스는 하면 안 돼. 다른 데 와서 해야지. 다른 데서. 그렇죠. 민원련 이런 데 와서 해야지. 객관적으로. 그런데 김건희를 특검하는데 김건희 편드는 사람으로 하면 되겠냐고. 그렇네요.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호도 하면 안 돼. 저요? 직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민주당 추천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독소장 뺀 자체 김건희 특검법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안철수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는 것이. 분열. 점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점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건 너무하거든. 불기소 이거. 그리고 우리 법사위 국감 때 검찰의 논리를 많은 논리로 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초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우사인볼트보다 더 빠른. 맞아요. 칠초의 기적. 그 비유가 정말 찰떡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의 논리는 뭐였냐면. 그때 시세가 올라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팔았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냐.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짜고 친 게 안 나왔다. 증거가. 그래서 불기소했다는 게 논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그날 시세가 올라가서 팔았다. 1년 그럴 때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산 게 있어. 그날 팔았다가 또 샀어. 그럼 이건 증명이 안 되잖아. 검찰 논리가. 그렇죠. 왜 산 거냐.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에서 사고 팔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9억 4천을 벌었어요. 그래서 국감 때 그걸 제대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 논리는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팔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런데 왜 또 사냐. 더 비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수법 아닙니까. 팔고 또 올려서 사고 또 팔고 올려서 사고. 그리고 비전문가래. 뭘 비전문가야. 타짜지. 타짜. 그러니까 인터뷰에서까지 밝혔더라고요. 자기가 이걸로 돈 벌었다. 그리고 IT 때 IT 관련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태광 이런 데를 보고 또 무슨 블록딜?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장외시장 블록딜까지. 그게 전문가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블록딜을 아시는 분이. 뭐가 비전문가야.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러. 그러니까 변호인도 그렇게까지 눈물겨운 4시간 변호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4시간을 브리핑하면서.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없었죠. 저는 방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야지. 물어봐야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조 출입이 아니라서. 압수수색을 했다가 기각됐다고 한 거짓말이 또 들통났잖아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법과 증거, 법리 이런 거에 따라서 불기소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일견 검찰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그랬어 내가. 법사위에서. 왜요? 왜요? 왜냐하면 법과 언직대로 하면 감옥 가니까. 그리고 압수수색을 못한 이유를 알겠다. 압수수색하면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어. 안 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논리 아니냐. 증거가 막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그래서 법과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불기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맞는 말을 했다. 그렇네.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의원사는 되게 억울한가 봐요. 지난번 7월에 허은하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은 무덤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고 지어도 죄가 되고 죄를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가 됩니다. 억울할 필요 없어요. 억울할 필요 없다. 자기가 그때 주가주작 관련 법을 모를 수도 있지. 그렇다고 죄가 안 되나? 명품백 받은 것도 억울해한다고 하는 것 같고. 명품백 사안도. 그러면 대통령 부인직을 사퇴하든가. 사퇴하면 되잖아. 영부인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된다.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부인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왜요? 남의 부인을 존중해서 일컫는 말이 영부인이에요.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영자와 영부인의 영자가 틀립니다. 한자로.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어. 들을 때만 새로운 내용인데. 그런데 기자들이 몰라. 모르고 이렇게 무식해. 저도 한 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몇 번 얘기했어. 까먹어요. 계속. 상대방의 부인을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 영부인이에요. 영부인이다. 그냥 대통령의 아내 이렇게 하면 되지. 남의 부인이니까 영부인이라고 해도 되기는 되지.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요. 오늘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리마인드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영부인 그 영부인이 아니다. 그래요.